짠 왜 이제 왔어? 잘하잖아 맞죠? 늦었어? 응, 늦었어 정말 왜 하면서 아 이거 혹시 팬이 이쪽에 입장에서 아 샤오는 웨이 샤오는 웨이 왜 이렇게 샤오는 웨이 이렇게 안착해? 아 맞아요 정답 세이카 내가 반응해 내가 처음에 정말 안착하죠 정답 저희 쿱쿱 제일 옆에 안착해 있더라고요 아 나구나 핸드폰의 멤버들은 뭐하고 저장되어 있나요? 하니는 하니라고 저장되어 있고 일단 쿤양은 자기가 저장해 쿤양이 저장하셨는데 우리 멋쟁이 큰 형이 내가? 네 백성이 연습생 때 한 번 그리고 아빠 교신이 형 엄마 손율이 형의 교신이 형 뭐야 아빠? 나머지는 성 붙여있는 거 아니야? 업데이션 김진욱 업데이션 김진욱 형 형 네 너의 눈을 보면서 내가 아 네 내가 한 번 불러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뮤비 보여줄게 뮤비 진짜로? 진짜 국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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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칠 어떻게 할 거 하나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 하나 딥해졌네 멋있는 놀아 너무 좋아해 아빠 눈에 꽃 불러주세요 아 눈에 꽃? 아니 갑자기 눈에 꽃 아 눈에 꽃 너의 새경 없이 그램 자를 따라서 제영업이 지 XXIX 사랑했다 사랑했다 나 너무 못생긴 해 나왔을 것 같아 과거형인데 사랑했다 안녕 안녕 블루드 사회지 갑시다 자 불 하나 둘 셋 불 불 땡 블렌딩 블랑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 누가 문제지 불 블루투스 루 룰루비네 룰루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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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빠라 이거 뭐였지? 구미호 루 자 여러분 다시 하나 둘 셋 루 아 노래 불렀다 여러분 이렇게 가사처럼 스 に tom 아니 불 스틱스 Director 블루투스ных 블루투스 룰루비 같은 너의 눈掰掰 둘 셋 로 로 로 로즈가 타 니가 해라그랜 쥔 나하고 있어 왜 형이 하려는 거야! 나 자꾸 칭찬해준다! 죄송해요! 아니면 안 돼! 누구의 질문인가? 미안해! 정말 귀엽다! 정말 나랑 같이 있어줘! 우와! 루돌프도 있네! 루돌프가 산타와 함께 가지고 온 루즈! 미안해! 루이비토! 정말 예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팬들과 꼭 하고 싶은 이벤트가 있다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저희가 수염을 묻히고 저희가 루돌프가 되는 거예요! 산타가 되는 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루돌프가 돼서 허니팬들을 썰매를 끌어주는 거예요! 눈썹매장에 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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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신박하다 근데 근데 저희가 그랬어! 제가가 아니라 저희가 루돌프예요! 허니팬과 열루 루돌프! 네! 멤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 아! 블루로즈 사양씨보다 너무 좋았다! 블루로즈 사양씨 너무 쉬웠지! 그래! 그거 쉬웠어! 이거 한 번 해봐줄래요? 꿀! 뭐해? 꿀! 블링블링한 너의 눈빛 있어! 아!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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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을 맞출 수가 없어!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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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세상이 다! 자꾸! 정말 예뻐 보겠다! 안녕! 갈게! 나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겠어! 알겠어! 말이 안 되는데! 자부야! 금방 찍어라! 제발! 누구 입어도 내가 이럴 것 같아! 누구 입어도 내가 이럴 것 같아! 누구 입어도 해! 누구 입어도 해! 오빠는 왜 매일 같은... 그거 봐! 프리티 아니야? 프리티 아니야? 매일 같은 티만 이고요! 매일 프리티하다고? 큐티! 큐티 프리티! 덜티일 수도 있어! 내가 요즘... 덜티? 그래도... 귀티! 다행이다! 귀티 큐티 프리티! 다행이다! 덜티 없어서 당기네요! 눈빛 봤죠? 눈빛 봤죠? 그래도 팬싸고 있는데... 질문이 답변할 게 없는 질문이네? 하루도 와요!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다면? 카카오라 그러는지 답변이 바로바로 오네! 뭐 있어요 여러분? 나 하나 있긴 해! 나 현찰! 부모님이 현찰 주셨어! 오케이! 거참! 오케이! 이렇게 신성한 팬싸인의 자리에서... 미안해요 크리스마스... 그럼 크리스마스 기억 있어? 기억? 덜티 누구냐? 나 미안 너 나를 현찰이 너무 하지 않아 추천날지 빨리 추천날지 추천날지 크리스마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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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그렇네! 전시스 더 없었어요 응 뭐야? 아니 우석이가 없었는데 우신이가 없었어요 우신이가 없었어요 야! 아 이거 사고가 사고다 왜왜왜? 너무 당황했네 퍼센트했다고 우리 우리 아니 우리 그때 아니 떡볶이 코트 입고 우리 같이 그거 뮤직뱅크 그거 올라아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내 선물이야? 아 선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 선물은 그럼 첵스키스 선배님들인걸로 아 아 아 닭발 좀 홍병밥에 장수원전 맛있거든요 아 장수원전이야? 장수원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저희 맛있어요 몇 개 하지 조카 선배님 몇 개 아 진짜? 장수원전입니다 좋겠네 감사합니다 야 우신이 형 얼굴로 그리는 미션이 왔어요 고 고 고카소님 왼쪽에 앉은 고카소님 왼쪽에 앉은 고카소님 왼쪽에 앉은 멤버 얼굴을 그려주세요 하필이면 딱 왼쪽이네요 오케이 너무 쉽지 않아요? 짝짝이 두개만 드릴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진탈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아 보지마 일단 넌 보지마 아 앞에 봐 앞에 봐 그래 봐 봉찬아 야 너 얼굴 한두 번 보니 보지마 일단 그럼 진짜 못 그리겠군요 아니 되게 잘 그리구 있어 아 결이 형 포인트를 잘 찌고 있어요 네 나초 칩을 그리신다 나초 칩을 우와 이거 뭐야? 어플이야 이거 또 나초야 이제 치즈 소스를 좀 무친하신 것 같았어요 그 치즈 소스 야 야 야 까칠 무서웠는데 저 정도면 초등학생이 편했나? 잘했어, 잘했어 짝짝짝 한 번만 볼까? 자, 와줘서 고마워 오랜만이지? 감기 조심하고 업텐션이 가장 텐션이 높을 때 하니가 누구야? 어? 누구야? 누구야? 업텐션이 가장 텐션이 높을 때는 저런 게임맣다 그치? 우리 뭐 먹을 때 텐션이 가장 높은 거 같아 응 뭐 이렇게 해서 지워가자 아니, 그 음식이 왔을 때 아, 그렇지 텐션이 높을 때는 역시 그건 알지만 역시 우리 숙소에서 다 같이 대화를 나눌 게 아닐까? 오케이 봐줘서 고마워 안녕 날 잘했구나 안녕 진진은 드셨나요? 요즘 진우만의 소소하고 확실한... 아, 네, 이게 완벽... 네, 정말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 혹시 이거... 어, 혹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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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확도 소확해? 소확해? 하자 얘기해가지고 아니면... 콜라 맛있는 게 소확해? 아, 근데 설마 이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거 줄여서 얘기 안 하신 거 제가... 모를까 봐 혹시 그런 거 아니죠? 소소하고요? 어... 소중하고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닙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네... 시대를 따라가세요 진우만의 확실한 행복 아닌가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네, 저는 요즘 게임에 빠졌습니다 숙소에서 이제... 저랑 쿠니는... 안녕 우와, 비토다 콘이 형, 저도 남성미를 뽐냈습니다 와, 우리 모두 수염을, 수염을 붙여라 탐나는 멤버의 능력이 있다면... 탐나는 멤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능력 있는 멤버 있나요? 능력, 비토 형이요 저요? 네 나 있어요 샤오 뭐 했어요? 능력 있는 멤버? 네 내가 모자란 게 있었나? 음... 오케이 웨이... 자기... 자각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웨이가... 능력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약간 웨이가...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찌고 그래가지고... 능력자네 어? 그 능력 나도 있는데? 어? 선율이도 있어 네? 어떤가요? 먹으면 살을 잘 안 찌는... 아니야, 나 진짜 운동해가지고... 전 웨이... 웨이 하겠습니다 웨이가 진짜 안 찌어 웨이 안 찌서 웨이 형, 좀 이따 봐요 잠깐... 나한테 주면... 어... 아... 습관적으로... 아, 팬싸 오셨어요? 아, 팬싸인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옆에 분을 넘겨줘요 네 왜 또... 제가 같이 안 봐줘? 어, 이거 팬싸 현실 분이 이래서 저 끝에 이러거든요 저 진짜 끝에 자리가 부족해서 이러는데 안녕 어... 아이컨택과 함께 하트 3정 세트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라이언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다 나 뒤에 라이언 있는데 나 누가 말해 라이언 왕이다 이름이 라이언 라이언... 이거 세우는 거 부모 하트 3정 세트? 하나 둘 셋 해주실래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업! 짠! 이거 저리가 만든 거예요. 이거 결이 형이 만든 거래요. 하트 3개. 아, 진짜? 너가 최초야? 대한민국 최초야? 세계 최초야? 라이언이요? 잠시만요. 3행시 장인이잖아요. 라이언으로 3행시예요? 자, 하나, 둘, 셋! 블루로도 안 될까요? 블루로도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불! 블루랑 블루가 잘 어울리는 너에게? 하나, 둘, 셋, 루! 루이비통을 선물해주고 싶어. 우와, 통이 큰데? 하나, 둘, 셋, 루! 로켓보다 빨리! 하나, 둘, 셋, 즈! 정말 빨리 너한테 갈게. 오케이! 오케이! 너무 멋있어요. 고마워요. 오, 멋있다. leslie.